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켈리채 회장님이 지은 웰싱킹, 부제는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입니다. 켈리채 회장님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바로 프로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육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산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천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이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채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에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결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이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켈리 최 이렇게 프로로그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든 부의시앗, 제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이렇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1부 세 가지 결단을 하다. 천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이렇게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각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건, 선언, 그리고 부를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되는 생각의 뿌리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를 살펴보고 제2부는 구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최근에 이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봤는데 충분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세 가지 결단을 하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하다. 내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유롭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던 걸 끊겠다고 결심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 버려야 할 세 가지의 나쁜 습관이 보였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1.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음주를 버리다. 술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서였다. 술을 끊은 덕분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2. 야금야금 삶을 갉아먹는 유의를 버리다. 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하는 걸 좋아했다. 문제는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시간을 쓰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대개 삶의 유의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기본이다. 자기관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SNS의 사용을 삼부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SNS의 접속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더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 성공을 위해 쏟았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성공을 거머쥐고 얻은 부와 인맥 이 모든 게 신규루처럼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일까. 3. 시간을 빼앗는 파티를 벌이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모임은 매한가지다. 모임의 핵심은 인맥관리다. 사람이 모이는 일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기회의장을 여는 최적의 방법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가급적 파티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 또한 시간 때문이었다. 파티는 보통 하룻밤을 통째로 잡아먹는다. 사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 단순한 사교가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세 가지의 나쁜 습관을 끊었다면 좋은 습관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나 자신이 아주 조금 지닐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게 행복이다.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리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천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바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1.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2.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이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SNS 콘텐츠 내용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부하라. 나는 내가 담고 싶은 구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렌 버핏, 토니 로빈스 같은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 모델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스승을 떠올리며 성과 있는 결정을 지속해왔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이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진안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완주하게 될 것이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이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1.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천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2.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켈리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3.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를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4.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무리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무슨 운동을 할까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5.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리다. 나이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의,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6.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의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지방 곳곳에 써놓았다. 7.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의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슬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좋은 글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부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다른 곳으로 세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완전한 가정,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자란 남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실천하면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일컫는다. 즉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비로소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독히도 가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터라 돈과 성공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노력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파리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지옥보다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보냈을 때까지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깨달은 사실이었지만 나는 부의 개념을 잘못 세워 실패를 면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이후로 돈, 공헌, 인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돈의 액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인한 풍요를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나누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뿐이다. 빌 게이츠나 워렌버펫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그걸 알기에 자신의 재산을 인류와 지구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다.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불을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렇기에 당신이 불을 거머쥐려는 목적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장 내 이송만 차리고 타인에게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면 포기하는 편이 좋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의 개념을 잘 세우고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렇다. 많아야 하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 있으면 편리한 것, 대부분의 해결책, 나눌 수 있는 것, 병을 고추게 해주는 것, 여유로움. 부자와 돈에 대한 내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깃든 부자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 만약 내가 부자와 돈에 대해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켈리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웰싱킹으로 돈에 대한 긍정의 가치들을 잠재의식 속에 투영했다. 돈 버는 것은 쉽고 재밌다. 돈은 착하고 행복을 부른다. 돈은 무한하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부자다. 돈이 많다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의 본질은 생각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생각을 바꿨다. 웰싱킹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감정을 부르고 감정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건강과 사랑, 행복처럼 부도 중요하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부자와 돈에 대한 나쁜 의식을 모두 지워라. 이렇게 확언하는데도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잠재울 수 없다면 선언을 추천한다. 선언은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실천하는 일이고 확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말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확언하면 거짓말하지마 너는 백만장자가 아니잖아. 라는 말이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해낼 거라고 선언해야 한다. 부를 창조하는 웰싱킹의 힘이 잠재의식에 잘 뿌리내리도록 정성을 다하라. 한치의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하지 말고 한없이 긍정적인 태도로 선언하라. 선언할 때는 마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느껴지는 즉치 행복감을 표출해야 한다. 이 선언문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낭동하길 권장한다. 백일만 해도 당신의 현금 흐림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돈에 대한 내적인 태도가 달라져 언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백만장자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 너무 좋습니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웰싱킹을 실천할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천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저도 여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자기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 성장 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 내가 웰싱킹을 통해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적용했던 생각 습관들이다. 1.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 탓하려거든 남탓보다 내 탓을 하라. 그리야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간혹 남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내 탓이란 질책이나 꾸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걸 말한다. 부자들도 당신처럼 후회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한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탓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회를 가지고 타인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탓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2.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점점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끈기가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급기야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 결국 실패자의 길로 들어선다. 만약 당신이 문제 상황의 직면에 있다면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제의 나는 실패한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실패했던 사람일 뿐이다. 결피부의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웰싱킹이다. 그 시작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일시적인 실패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당신이 최근에 실패했거나 혹은 실패의 여파로 잠시 멈췄다면 영구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멘탈이 강하고 끈기 있는 대성한 사람들도 늘 실패한다. 결국 실패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3.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통제력이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나가는 힘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이다. 만약 잘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흐트러진 마음가짐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20대부터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여 자신이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겠다는 정신을 지니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켈리츠 회장님이 지으신 웰칭킹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켈리츠 회장님의 전작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를 리뷰했었는데요. 그 책은 켈리츠 회장님의 인생 역정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성공하신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성공하기 위한 핵심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부는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생각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계시거든요. 즉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핵심 가치 2. 결단력 3. 선언 4. 믿음 5. 신념 6. 확신 7. 질문 이렇게 7가지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웰칭킹의 점수는 시각화라고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각화 방법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자신의 나쁜 기억을 정화하는 시각화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 책 뒤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게 와닿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기계발서적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